안녕하세요. 신토익사이다. 조현재 강사입니다. 자, 우리 오늘 강의는 여섯 번째 강의죠. 그쵸?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화자의 의도 문제가 신류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쵸? 우리 오늘 배우시게 될 문장 자리찾기 문제도 신류형 문제다. 그래서 화자의 의도 묻는 문제와 문장 자리찾기 문제가 새롭게 들어온 신류형이다.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이게 이제 문제 유형으로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. 지문의 유형으로는 이제 삼중 지문과 그 다음에 화자의 의도 문제에서 나왔던 그 뭐 텍스트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, 채팅 메시지 같은 거 있죠? 그런 메시지가 새롭게 나온 지문 유형이에요. 이건 문제 유형, 얘는 지문 유형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맞아주시면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썰이 있을 만큼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오답률이 높다는 소리거든요.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 유형이겠죠. 뭐 만점자건 아니면 500점이건 새로 나온 유형이니까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잖아요. 그만큼 이제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을 많이 맞춰주시면 상대평가니까요. 점수가 좀 많이 뛴다.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중요한 챕터예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문제 유형을 좀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지문 하나짜리, 한 페이지짜리 지문이고요.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이런 위치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묻는 문제 유형이에요. 신유형이라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.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제가 시간을 90초를 드리도록 할게요.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zur 자 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가서 볼게요 일단은 문장 자리찾기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주워주고 그 다음 지금 방금 문제 풀어보셨듯이 이 본문에 여기저기 1, 2, 3, 4 번호가 3제에 있어요 그러면 이 번호 중에 어디에 이 문장을 넣으면 가장 알맞을 것 같니? 라고 묻는 문제인데 이게 정석대로 문제를 풀자면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또 지문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 있어서 이 중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캐치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정석이겠으나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제가 시간을 90초를 처음에 드렸는데 사실은 지문 하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90초를 드린 건데 원래는 이렇게 지문 하나가 있으면 그 지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들어가니까요 이 지문 하나를 풀면서 앞에 달락 이런 달락을 좀 읽어줬겠죠 그러니까 막상 여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 하나당 60초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문제 없이 얘만 풀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60초 1분을 넘기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1분 안에 이런 문제를 다 푸시려면요 정말 정석대로 이걸 다 해석해가지고는 답을 고르기가 힘들고요 해석을 정말 잘 하셔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를 그냥 한국말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들여도 국어로 들여도 이 중에 어떤 자리에 들어갈까를 고르는데 애를 먹으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영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어 영역이 또 흔들리면 국어가 흔들리면 풀기 힘든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사고력을 요하는 수능에 있던 유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나 국어를 지금부터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두 달 안에 토익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중요한 것은 단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한국말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칠판에 지금 제가 화면에 뷔페에 갔다, 배가 고프다, 와인을 마셨다, 스테이크를 먹었다 라는 문장 4개를 드릴게요 이 문장 4개를 순서에 맞게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배가 고프다를 먼저 많이 고르시죠 배가 고프니까 뷔페에 갔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크랑 와인을 먹은 것 중엔 어떤 게 먼저예요 아 나는 스테이크를 한번 썰어서 먹고 그 다음에 목을 축여요 혹은 나는 와인으로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먹어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뭐가 먼저가 돼도 사실은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문장을 두고 이 문장을 알맞게 순서에 맞게 바꿔라 나열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이 두 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는 이 둘 간의 순서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단서가 들어간다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배가 고프다, 그래서 뷔페에 갔다, 스테이크를 먹었다, 와인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 문장이 앞이고 이 문장이 나중이다 라는 어떤 의미적 단서를 준다고요 그런 단서들이 뭐냐 연결어 내지는 지시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연결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들이 연결어이잖아요 그런 연결어가 있을 수 있겠고 지시어라는 것은 이것 저것 저것들 이것들 이런 거죠 search 이런 거 search problem 이렇게 나왔으면 앞에 problem이 언급되지 않으면 search problems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본문에 problem이 언급이 돼 있어야 되고 problem이 언급돼 있는 것 뒤쪽으로 search problems라는 문장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더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것,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더를 쓰기 때문에 언급이 됐었던 애들 뒤로 더가 많이 붙죠 이런 거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거와 함께 배가 고파서 뷔페에 간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고의 흐름은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흐른다 원인에서 결과로 흐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픈 게 원인이고 그래서 뷔페에 갔다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것 이 문장의 흐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서 이런 거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선택지의 범위를 축소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랑 같이 문제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